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5분 강의의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 제가 상담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상담 사례는 아들을 세대분리 했으니까 각각 1세대 1주택이 되는 것이 맞죠?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들 명의로 집이 한 채 있어서 1세대 2주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들을 세대분리 했어요. 그러니까 각각 1세대 1주택이 되는 거죠?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1세대라는 게 어떤 건지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세법에 따른 정의에 따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부부를 말합니다. 부부와 그들과 같은 주소, 같은 곳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세대라고 합니다. 이 세대는 일시적으로 취약이나 직업 때문에 떨어져 살아도 같은,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같은 가족이 되는 것이고요. 이 가족의 대상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 즉 부부를 얘기합니다. 부부와 그 부부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그리고 그 부부의 형제 자매까지입니다.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인, 장모, 그 다음에 시부모, 시아주버니, 그 다음에 며느리, 사위 이런 분들은 다 가족에 들어가지만 형님의 부인, 즉 형수 또는 재수, 형부, 제부 이런 분들은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세대는 동일한 장소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주민등록상 동일한 장소에서 사는 사람이 사실상 주민등록장소에서 사는 사람과 다르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상 현황에 따릅니다. 즉 실제로는 같은 곳에 사는데 주민등록만 다른 데로 옮겨놨다 하면 이분은 다른 세대가 아니라 같은 세대입니다. 실제로 같은 곳에 살기 때문에 반대로 주민등록은 같은 곳에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별도 세대, 각각 세대의 다른 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부부는 그렇게 아무리 다른 곳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다른 곳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한 세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부부가 이혼을 했다. 이혼을 한 부부는 같은 집에 살더라도 별도 세대입니다. 즉 이혼은 법률혼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법률적 이혼을 하면 완전히 다른 남남이 되는 거죠. 같은 집에 아무리 살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해석이었고요. 세법 개정안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8년 현재까지는 그런데 19년부터는 위장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혼은 했지만 사실상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한 가족으로 한 세대로 보겠다라고 하는 안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의결이 되는지 한번 유익하게 추이를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부부가 가족의 구성원이다. 세대의 구성원, 기본 구성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부가 아니라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30세가 넘은 분들. 30세가 넘은 분들은 혼자 살아도 1세대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0세가 아니지만 이미 결혼했는데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돌아가셨거나 해서 혼자 되신 분들 30세가 안 넘어도 1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30세도 안 넘었는데 1세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주택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1세대의 단독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는 어떤 대답을 해드렸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면서 세대를 분리하거나 세대 분리 후 주소만 옮겨 놓은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하지 않고 30세 미만이고 그러면서도 또 일정한 소중의 소득이 없다면 거주를 분리하고 세대 분리를 해놨다 하더라도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세대를 판단하는 것이 1세대 1주택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이 1세대 부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세가 궁금해요 5분 강의의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